루이 암스트롱이 도시에 와서 위에도 그래 위에도 와플을 먹으려고 합니다 충분하지 들고 통을 들고 어제보다 반죽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제보다 반죽이 괜찮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다시 놔둬 상아도 망가질 텐데 아플이 조그만데? 뭐해? 하나보다 더 하게? 그럼 마시면서 다음 주에 다크는 체중으로 그렇게 두드러워? 두드러워? 아직이야? 아직이야? 눈 터졌지 시럽을 듬뿍 뿌리시는구나 시럽을 듬뿍 뿌리시는구나 이렇게 말아먹어야지 시럽 말아먹어 와플에다가? 이렇게 뿌려도 당수되잖아 맞아 사람 엄청 질 것 같아 난 누텔라를 좀 발라줘 악마의 쩜이 악마의 쩜입니까? 악마의 쩜입니까? 나 한쪽에다 뿌려줘 듬뿍듬뿍 듬뿍듬뿍 한쪽에다 그냥 털어 날아다 먹을게 크아 음 날아다 먹을게 업계 다 된 것 같습니다 접시 업계 놔두고 와 잘 된 것 같다 이게 와플이지 지금까지 먹은 거는 덜 익은 와플이었고 와플 장사를 한국에다 하시겠습니까? 한국에다 하시겠습니까? 한국에다 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도 먹을려고 여기 앞에 앉아 봐 여기 앞에 앉아 봐 여기 앞에 앉아서 사진 찍어줄게 여기 호스텔에 혼자 하고 중이겠지? 루이 아프트 돌아옵니다 저 뒤에 아저씨가 아니 별로 아니겠지? 무슨 변형이셜까? 재즈하우스의 첫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어 굉장히 별로였어 근데 호스텔을 못 먹고 있었으니까 이제 정말 하지만 인간 적응의 동물이라고 숟가락으로 자고 났었는데 오늘 밤은 괜찮을까요? 화장실만 좀 치워줬으면 좋겠 화장실 치우잖아 지금 지금 치웠어? 아니 치우고 있잖아 저거 그래? 화장실에 있는 매트를 꺼내 오던데 어? 매트를 꺼내 오던데 화장실에 있는 매트를 멋진 전차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마이 물건이